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마음이 다소 들뜹니다. 할러데이 기간이 가져다주는 마르기일까 하면서 어린 시절 즐거웠던 추억도 하나씩 생각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모이자 또는 뭉치자는 말이 아마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현재 타운에서 진행되는 모든 연말 행사나 모임들이 다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1년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더 생각나는 시점입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쪼개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들과 값진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타픽은 최악의 오염도시 딩크, 플로라이드, 철새들의 이동, 그리고 뜨거운 물 사용입니다. 여러분 전세계에서 가장 매연이 심한 도시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떠오르세요? 제 머릿속에는 중국 베이징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베이징을 제치고 최악 자리에 오른 또 다른 도시가 있네요. 바로 인도의 수도 델리입니다. 이곳은 전세계 최초로 매연에 연관된 질병만 다루는 특별한 병원, 클리닉이 생길 정도입니다. 64살에 디팍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천직을 지니고 평생 살아왔는데 최근에 와서 증상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요. 딸은 급속도로 나빠지는 아버지를 결국 응급실로 옮겨야 했던 것이죠. 대기실에 앉아서 디팍 씨는 숨을 쉴 수 없고 기침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딸과 버스를 타고 왔는데 숨이 막혀서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델리의 RML 클리닉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심각한 매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철이 되면 매연의 강도는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델리의 모습은 위협적입니다. 목구멍을 찢을 것 같은 독성 스모그가 하늘을 담요처럼 뒤덮고 있고요. 너무나 스모그가 짙어서 대낮에도 마치 밤 같은 기분이 들 정도이고 정상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적도 있고요. 빌딩들도 잘 보이지 않으면서 수백만의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세계 대기오염들을 나타내는 글로벌 에어 퀄리티 모니터가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지구에서 어느 곳도 인간 건강에 이 정도 위험한 곳이 없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인도의 한 보건 담당자는 Medical Emergency라고 선언하면서 현재 정부도 학교들도 문을 닫겠고 시민들에게 집에서 머무르라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디팍 씨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성에게는 식구들 생계가 달려있어서 세탁소 운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일하러 집을 나서야 하는데 돈을 벌지 못하면 내 식구들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느냐. 그런데 집을 나서기만 하면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해만 들어서도 입원을 두 차례 했는데 딸이 보기에도 조만간 아버지는 입원을 또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딸도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데일리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해 레벨을 말하는 Air Quality Index가 1750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300 이상은 사실 인간 건강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알 수 있죠. 특히 지난 수요일에는 가장 위험한 오염물질로 알려진 PM2.5 레벨이 WHO가 정해놓은 안전 레벨의 무려 77배나 높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PM2.5를 들이마셨을 경우엔 이것은 폐안의 깊숙한 티슈 안으로 침투해서요. 결국 혈액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천식, 심장질환, 다양한 폐질환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데일리 주민들은 숨쉬기 힘들다고 말했고요. 그 중 몇 명은 숨도 막히지만 눈이 너무나 따가워서 꼼짝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들 표현이 눈에 고춧가루를 집어넣은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모하메드 씨는 이를 어렵게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얼굴을 씻으면 코에서 검정색 이물질이 마구 나온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모하메드 씨 역시 디팍 씨와 마찬가지로 이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식구들 생기는 어떻게 하느냐고 한탄해합니다. 또 64살의 인도 공군 장교로 은퇴한 아디티아 쿠마르 슈클라 씨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델리에서 생존하기 너무 힘들어졌다고 말을 하면서 요새 집 밖에는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했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집 안에 있어도 매연이 조금씩 들어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 남성도 올해 2번, 3번 했는데 이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최악이고요. 그런데 다른 대체 방법이 없어서 더 답답하다고 합니다. 폴루이션 클리닉의 담당 의인 닥터 진달 박사는 최근 들어 가슴과 폐의 문제로 들어오는 환자가 몇 배 증가한 것이 느껴진다면서 이 모든 증가는 악화된 매연이 이은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입원하는 환자들의 공통점은 증상들이 비슷합니다. 지속적인 기침, 가슴 통증, 따가운 눈 등 특히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 증상의 강도는 몇 배 더 치명적이죠. 호흡기 전문인 닥터 제인은 심지어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만성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매연이 심각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만성 호흡기 질병에 걸리고 있다면서 그들의 폐는 지금 최악의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숨이 가파르고 젊은 나이에도 폐암에 걸릴 위험도가 정상국가에 보다 몇 배 더 높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델리의 심각한 매연 문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최악의 레벨을 치솟으면서 지난 몇 년간 여름이 지나가고 기온이 떨어질 때면 오염도는 최악으로 변해갑니다. 바람이 별로 없는 날이면 농촌에서 불태우면서 나오는 연기 안의 오염물질 또 석탄을 사용하는 다양한 공장들 교통 트래픽에서 나오는 모든 매연들이 최악의 스모그를 형성하고 대기에 머무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도의 매연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도 델리의 현재 상태를 Severe Emergency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도로에 물을 뿌리거나 먼지를 잠시 잠재우는 것들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임시방편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죠. 환경 분석가인 순일 다히야 씨는 현재 극심한 응급 상황에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혀 다른 점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지난 2019년 인도 정부는 National Clean Air Program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각도는 더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지난 추수철이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농촌에서 불태우기가 진행되었고 이것은 최근 오염도를 극심하게 높아지게 자극하는 데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부 차원의 시스템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의 계획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운송업계, 농촌, 공장 분야, 쓰레기 처리 등 모든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에 말한 클리닉에 도착한 디펙스의 딸은 점점 더 악화되는 아버지 상태를 바라보면서 정부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우울한 얼굴 표정만 짓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미군의 젊은 층에 붙은 약자가 있습니다. 바로 DINK라고 DINK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Double Income No Kids 자녀 없이 맞벌이 커플을 의미하죠. 이렇게 물론 아이를 낳을지 않을지 아주 개인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부모가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런 변화는 사회에 앞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사람들이 아이낳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사회는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DINK를 택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더 위험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최근 천명의 DINK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글로벌 워밍 또 여기저기 진행 중인 전쟁 상황엔 이 중에 3분의 1은 자녀가 없다고 답하면서 그 이유로 아이가 태어나게 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위험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컸고 또 이들 중에 여성들, 여성들 중 20%는 낙태와 분만에 대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기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문제는 젊은 커플들을 완전히 고갈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새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높은 물가는 지속적이고요. 주택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높게 유지되고 임금은 이런 고공행진의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90%는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심지어 인컴이 높은 딩크들 커플 중에서도 61%는 설상 돈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돈을 쓰고 싶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엄청난 것은 현실입니다. 매년 아이를 키우는 커플은 늘 쪼달리는 현실이라면서 아이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딩크 커플은 아이를 키우면서 겪어야 할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절대 가치 없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현재 미국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낮은 출산율이 큰 문제입니다. 1960년대 출산율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현실인데요. 60년 전만 해도 1,000명당 24명의 베이비가 출산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 숫자가 2011년 와서는 1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다 미국인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면서 줄어든 노동력으로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전문가는 줄어든 출산율에 늘어난 수명은 결국 고령화 인구를 의미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노동시장에 크게 압박을 가할 것이고요. 고령층의 의료 커버리지의 변화 또 문 닫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주택 상황과 여기에 따르는 인프라 스트럭처의 변화 또 여기에 맞는 펜션 시스템 은퇴 나이의 수정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 GDP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면서 결과적으로 무려 4%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서 23년간 데이터를 보면 출산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점점 더 많은 젊은 층이 띵크 라이프 스타일을 이쪽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산율은 역사상 최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의 전문가인 제임스 퍼머 로이 씨가 말합니다.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전통적인 노동시장에 일하는 사람들 숫자는 20년 안에 하락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에서는 낮아진 출산율에 노년층의 증가의 여파가 지금 현재 느껴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파의 한 예로 시즌에 따라 움직여 다니는 노동력 이것을 마이그런트 워커라고 하는데 이 분야의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포지션의 노동력을 채우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예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마이그런트 워커들 중에 33%가 의료 시스템에 종사해 왔는데 요새는 이 분야의 일손을 채우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지면서 의료 산업계 전체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은 영국 정치 판도에도 여파를 가하면서 양측의 대립 강도는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요새 영국에서는 머리를 자르는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네일샵에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층이 현재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비싼 자녀 양육비, 주택 마렴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그로스리 등 필수품의 가격이 너무 비싼 현실이고 현 커리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도 불확실한 상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젊은 층들에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올해 7월에 퓨 리서치가 실시한 것이 있는데요. 아이가 없거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중에 18세에서 49세 사이 주로 MZ세대를 말하죠. 이 중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갖지 않기를 원하고 또 다음 것은 다른 것에, 아이 말고도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38%는 세계 상황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고요. 36%는 아이를 낳는데 재정적으로 불가능해서라고 답했고 26%는 환경적인 우려로 인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말했고 24%는 본인에게 맞는 파트너를 찾지 못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는 절대 간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합쳐서 복합적으로 많은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인데 이 중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또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도 되고요. 직장, 커리어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삶의 밸런스 유지 거기다 주거지 문제, 남녀 불평등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여기다가 세계적으로 볼 땐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여성의 경우 30살이 넘어가는 나라가 많고요. 남성의 경우는 32살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는 나이가 높아지면서 임신 확률도 낮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임신 확률이 낮아진 딩크층들은 자유로움을 선호합니다. 아이로 인해서 갖게 될 프레셔로부터 자유롭고 인생을 즐기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여기 한 젊은 커플이 있습니다. 헤더와 스카시 이 커플은 작년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최종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자유로 인해서 커리어에 많은 장점을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예전부터 어린 시절 그렇게 하고 싶던 책을 쓰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모든 것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벌이 자녀가 없는 커플 요새 더블 인컴 노 키드 띵크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플로라이드가 뭔지 다 아시죠 바로 불소죠 불소 이것은 치아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다 아시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 있으면서 충치를 방지해 주는데 실제 오랫동안 불소를 두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로컬 물 공급에 불소를 넣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랬더니 미국 내 충치 비율은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러함에도 식수에 불소를 넣는 것을 두고는 여전히 찬반은 뜨겁습니다. 불소 플로라이드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요소입니다. 이것을 미국 치과의사협회 ADA 그리고 소아치과협회 캐나다 치과협회는 충치를 방지하는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죠. CDC 역시 수돗물에 불소 적정량 집어넣는 것이야말로 공중보건 차원 탑10 성취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소 플로라이드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요소로 흙이나 바위 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특히 물은 어떤 종류 물 안에도 어느 정도 불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안에 충치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공된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입안에 박테리아는 산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치아 표면에 미네랄을 높게 만들면서 충치 캐베리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럴 때 플로라이드는 잃어버리는 미네랄을 회복시켜주고 반대로 돌리는 역할을 하면서 캐베리를 막아줍니다. 현재 미국, 영국, 스페인,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로컬 정부 차원의 권한을 부여하면서요 각각 충치 예방 차원의 식수에 불소를 집어넣게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91년부터 판매되는 소금에 불소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뒤돌아가 보면요 1900년대 미국 연구가들이 관찰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플로라이드 레벨이 높은 지역에 사는 미국인들은 플로러시스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알게 됐죠. 이 문제는 주로 어린이들에게 일어나는데 치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너무 많은 플로라이드 섭취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의 이름을 덴탈 플로러시스라고 불렀는데 치아의 에나멜이 얼룩덜룩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치아 표면에 점들이 생기거나 줄무늬들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용적으로 눈에 띄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러함에도 이런 플로러시스를 가진 사람들은 충치 생기는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미국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마시는 물 안에 적당히 1ppm 정도 농도를 유지할 경우 플로러시스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충치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내 추천되는 식수에 첨가되는 플로라이드 농도 레벨은 1보다 낮은 0.7ppm인데 이 이유는 사람들이 흔히 치약이나 마우트워시 등에서 추가 불소를 얻기 때문입니다. 플로라이드는 뼈 안에 자연적인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UC 샌프란시스코의 덴탈 사이언티스트인 하워드 펄릭은 말합니다. 인간이나 척추뼈 동물들 중 가진 것 중에 시스템 안에 플로라이드가 없는 경우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너무 높은 4ppm 정도로 노출될 경우에는 골격불소증, 스켈레틀 플로러시스에 걸릴 위험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뼈가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정도 레벨은 WHO가 권하는 1.5mg per litre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고 미국 보건의학계가 추천인 0.7ppm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골격불소증을 일으키려면 엄청난 양의 티를 마시거나 하루에 치약 튜브를 몇 개씩 삼켜야 한다고 합니다. 절대 쉬운 것이 아니죠. 이렇게 모든 것에 과한 섭취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은 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실 플로라이드가 처음 소개된 이후 줄곧 이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측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측의 일부에서는 플로라이드 게스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고요. 또 치주 건강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속의 플로라이드에 너무 의존하면서 치아 관리에 게을러질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거기다 이것이 암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1990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높은 농도의 불소가 실험주에서 뼈암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곧장 보건건강 측에서 보여준 것을 보면 50명이 넘는 인간 대상으로 실험 결과를 보여주면서 불소로 인해 암 위험도는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플로라이드와 어린이 IQ 간의 연관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2021년 연구 결과에서 플로라이드와 낮아진 IQ를 강조했지만 이어진 2023년 메타아날리시스를 보면 아무 관계 없다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 법정 공방이 오고 갔지만 결국 2024년 올해 9월엔 연방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소가 들어간 물이 공중보건을 해친다는 것은 없지만 EPA에게 현재 레귤레이션을 재점검, 리뷰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한 가지 충치 예방에 있어서는 불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현대인 입속에 충치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특히 어린이 구강 건강 차원의 불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주장이죠. 한 예로 캐나다의 캘그리 지역에서는 식수에서 불소를 없애자마자 어린이 충치 빈도수는 크게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고 치과 의사를 가까이 접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충치는 큰 문제입니다. 이런 곳에 식수에 플로라이드를 넣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마시는 물에 불소를 집어넣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아주 저렴하면 서염 최고의 예방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일반인들은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불소를 두고 찬반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지난 1950년대 일부 사람들은 불소는 공산국가가 미국인들을 죽이려는 독소라고 주장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소를 식수에 넣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런 선택을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게 하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는가 하면 플로라이드를 두고 찬반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겨울철이 오면 조금 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듯이 아주 추운 지역에 사는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스노우벌드들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철새 같은 움직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플로리다주를 비롯해서 미국 내 남쪽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패턴이 이어져 왔습니다. 추운 겨울철을 피해서 남쪽 플로리다주나 아리조나주를 찾아오면서 남쪽에 살면서 필요에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썬벌드와 마주치기도 했죠. 그런데 요새 이런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쪽의 썬벌드들이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여파로 인해 북쪽으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나온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남부지역 전역에서 인구 이동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더욱이 기후변화로 이미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플로리다와 텍사슈 같은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이런 변화에는 아무래도 뜨거운 열기, 히잇이 북쪽으로 향하는 이동에 제일 크게 작용합니다. 또 이것만으로는 이 모든 이동의 그림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데 조금 더 적은 스케일로 자세히 보면 도심지 안에서 이동이나 또 이미 홍수나 빈도수가 잦은 커뮤니티 차원의 이동도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먼저 뜨거운 히잇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역력합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남부지역은 늘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폭염을 적절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의 위험도 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혁명적인 발명인 바로 에어컨디셔너로 인해서 이런 지역에 살아가는 최고 방법을 가져다 주었죠. 지구온난화로 미국 남부지역의 기온 상승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에어컨디셔너의 역할은 대단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실내 온도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뜨거운 기온에도 많은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동은 지속되었습니다. 겨울에 혹독한 한파에 지친 북쪽에 사는 스노우벌드들 특히 은퇴 나이가 되어서 남은 황홍기 골든 이유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여기 온 것이죠. 여기에 이런 움직임은 은퇴자분들만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부지역의 인구는 대대적으로 팽창해왔죠. 이런 팽창은 연령층이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증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움직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페더럴 리저브의 연구가들은 사람들의 이주 변화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가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남쪽으로 이동하는 숫자가 감소한 것이죠. 폭염지역인 카운티와 또 혹독하게 추운 지역 카운티별 인구 변화를 추적해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1970년대에서 2010년 사이 폭염지역인 미국 남부지역의 성장세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와서는 폭염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동해 거꾸로 떠나가는 패턴이 명확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기후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워밍 트렌드로 인해서 뜨거운 기록이 지속적으로 경신되어 가고 있고요. 1년 중 뜨거운 날로 기록되는 숫자도 늘어나는 것은 놀랍지 않죠. 여기서 이틀 이상 연속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 이것을 히트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증가는 전세계 추세이지만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특히 남부지역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중에 마이애미, 템파, 뉴올리언스 같은 곳은 에어컨디셔너가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 당시보다 히트웨이브의 조금 증가를 넘어서 이건 조금이 아닙니다. 매년 8번 이상 되는 추가의 히트웨이브를 겪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번 온 히트웨이브는 한층 더, 예전에 비해서 한층 더 오래 머무르고 있고요. 히트웨이브의 시진이 무려 80일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지역에서는 이 추운, 한파라고 부르는 추운 날짜의 숫자는 줄어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런 변화로 이동되던 패턴은 반대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 비율은 그냥 그곳에 머무르게 만든 결과입니다. 한편 이동하는 사람들의 구성도를 더 살펴보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프로페셔널이나 은퇴한 사람들이 남쪽을 떠나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겨울철이 오면 남쪽으로 이동하던 스노우볼드 트렌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반대 방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거기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다가온 엄청난 스케일의 폭우와 해면이 높아지고 또 이어지는 홍수의 빈도수는 이것이 증가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앞으로 어디에 주택을 살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 레벨이 증가하는 해면의 증가는 미국 동부 해변과 멕시코만이라는 걸프코스트에서 심각하면서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지나갈 때면 더 심각한 피해를 동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해면이 원푸드 이상 높아진 플로리다 남부에서는 이런 트렌드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주 경로를 관찰해 보니까 총 81만 채가 넘는 주택이 버려진 채 방치된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곳을 떠난 결과이고요. 앞으로 30년 안에 추가로 250만 명이 이곳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곳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 숫자는 더 높을 것이라는 추측인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중에는 직장이나 가족 등 다양한 이유로 홍수에 지쳐서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죠. 최근에 지나간 허리케인 이름들 아직도 기억나시죠? 허리케인들 이연, 헬린, 밀튼 등 플로리다주 서쪽 해안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파괴로 추가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자극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로 이주를 자극하거나 조금 더 시원한 곳으로 이주하겠다는 선택 등 이런 미국 내 철새들의 이동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거의 자동적으로 뜨거운 물을 틀게 되죠. 세탁기를 돌릴 때도 뜨거운 물, 샤워 들어가기 전에 물 틀고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설거지할 때도 뜨거운 물로 접시를 닦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꼭 뜨거운 물이 아니어도 가능한 것들도 많죠. 그럴 경우 이렇게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유틸리티 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1년 동안 에너지 사용하는 중에 물을 뜨겁게 데우는데 들어가는 것은 에너지 비율의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에어컨디셔너와 히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미국 집안에서 사용하는 하루 종일 사용하는 물이 평균 64갤런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목욕탕, 배스터블 한가득 채울 수 있는 이 정도 물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 빨래하고 식구들 샤워하고 설거지하고 부엌이나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들을 다 합친 것이죠. 요새 집안 다양한 어플라이언스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물을 뜨겁게 하는 워터 히어 발전이 혁신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한 예로 히트펌프 워터 히어라는 것인데 다가오는 2029년부터는 많은 전기 워터 히어들이 히트펌프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 차원에 이른 것을 거의 반의무화하려는 추세라고 합니다. 앞으로 효율성 높은 워터 히어를 냉장고, 세탁기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 가정에서 사용되는 워터 히어라는 1940년대에 나오기 시작한 일렉트리크 리지스턴스 워터 히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상당히 뒤처진 기술입니다. 이제 몇 배 더 효율적인 워터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이런 히트펌프 워터 히어로는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고 돈 들어가는 것도 한층 더 적으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워터 히어가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변할 가능성으로 집안에서 사용하는 뜨거운 물이 더 저렴하게 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자동적으로 굳어진 습관을 조금씩만 바꾸어도 1년 단위로 보면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빨래하는 런드리 경우인데요. 집안에 있는 워싱 머신은 한 번 사이클 돌리는데 평균 25갤런의 뜨거운 물을 사용합니다. 집안에 진행되는 다양한 집안일 중 가장 많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빨래하는데 대신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럴 경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세탁에 소모되는 에너지 중 90%는 워터 히어가 물을 뜨겁게 만드는데 들어갑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물의 온도를 하세서 웜으로 조금만 조절이 가능하다면 에너지 사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나와있고요. 더욱이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할 경우에는 에너지 저력은 더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래를 5차례 걸쳐 하는 경우에 차가운 물로 했을 경우 1년에 이산화탄소 방출 864파운드를 줄인다는 계산도 나와있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차가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권장하고 있고요. 꼭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하는 것은 청결하게 하려는 이유나 빨래하는 옷에 기름기를 빼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가운 물을 추천합니다. 또 빨래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디터젠트들은 차가운 물에서도 재구실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빨래에 세탁하는 데엔 차가운 물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샤워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물만 사용하는 습관을 약간만 바꿔보라고 권하네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중 17%가 샤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스팀이 뿜어나오는 뜨거운 샤워는 에너지 사용이 높습니다. 집안의 뜨거운 물 중 절반이 샤워에 사용되는데 여기서 차가운 물 샤워를 가능하다면 큰 에너지 절약을 할 것입니다. 더욱이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틀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흔히 보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엄청난 물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낭비되는 차가운 물은 물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격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손을 씻을 때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을 찬물로 사용해보라고 추천합니다. 덜 뜨거운 물로 손을 씻는 것이 피부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사실 건조한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것인데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더 추천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은 건조한 피부를 더 탈수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피부과 의사들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샤워를 하거나 배스를 할 때 너무 오랜 시간, 오랫동안 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같은 이유로 좋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 설거지 할 때입니다. 설거지 할 때 사용하는 물도 극히 뜨거운 것은 필요 없고요. 디슈워셔를 사용할 때도 미리 물로 적셔서 넣을 필요 없다고 강조합니다. 남은 음식만 긁어내고 디슈워셔에 넣을 것을 추천하는데요. 그래도 만약 물로 가볍게 적시려면 차가운 물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뜨고, 이런데 뜨거운 물 사용은 진짜 낭비라고 강조하면서 물론 디슈워셔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만 요새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종류들 많이 나와 있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해야 하는 것이 몇 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으로 꼭 할 것을 추천하고요. 한 가지 희소식은 현재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다양한 어플라이언스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이것을 바꿔야 할 때가 오면 한층 더 좋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 낭비를 최대로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이 추천되면서 꼭 뜨거운 물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라면 절대 차가운 물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거의 자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각해보면 꼭 뜨거운 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대소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면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을 때도 꼭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법은 없는 것 앞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늘려보는 것도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다 샤워도 너무 뜨거운 물로 하면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 말처럼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오던 물을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하면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지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닷컴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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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